아 영상이 왜 자꾸 꺼지지 전화기를 껐다가 다시 컸으면 400기가 짜리 메모리인데 지금 100기가 100기가 썼는데 30분 찍고 꺼지고 10분 찍고 꺼지고 그러네요 아이씨 좀 찍어줘봐 아 안전 좋은 활약으로 구웠으면 한 시간 반이면 구웠겠죠 삼겹살 구워 먹고 한 시간에 소품이 불이 들었을 때 신경 안 쓰고 내버려 두었고 또 거기 불을 사게 해서 다시 내버려 두었다가 또 상상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구운 시간은 두 시간인데 이것만 신경 써서 구우면 한 시간 반이면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반이죠 근데 그때 구워 된가리즘이 다 됐는데 여기다 후추 소품이 뭐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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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당한 거 아니청 소품이 뭐죠 소품은 뭐죠 소품이 뭐죠 소품이 뭐죠 소품은 뭐죠 소품이 뭐죠 소품이 뭐죠 도와hora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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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옛날에 그랬었어요. 사투도 할 때는 이런... 강하지 않고 그냥 왔는데 수준은 튀는 냄새가 좀 쎄합니다. 아주 많은 국백을 가지고 이걸 먹으러 안 먹어요. 여러분은 작성되어 먹으러 올게요. 복잡하게 오는 수밖에 없어서 모래가 다시 오전 2개와 함께 오는 시대가 많이 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.